좋은 얘기보다는 엄마 뭔가 다급한 얘기? 조금 우한도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돈 있다 소리도 안 나와요. 돈이 막 어디다 내다 버리는지 어쨌든 들어오는 구멍은 월급이신 거죠? 그렇죠. 월급도 하고 있어야지. 월급 받는 거니까 들어오는 건 안정이 있을 텐데 나가는 구멍은 어떻게 내가 100을 벌어서 200이 나간다. 100을 벌어서 300이 나간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꽝꽝꽝.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지금 뭔가 금전에 많이 쫓긴다. 금전에 많이 쫓긴다. 또 자식에도 근심이 많아야 되고 부부간에도 자꾸 무언가 담을 쌓고 근심이 많아야 되고 그런데 안 안팎이 다 편해 보이진 않으세요. 밖으로도 내가 인간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 관계도 조금 안 좋아지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엄마는 금전 안 좋다. 그리고 자식이 불안하든 무엇이 되든 본인한테는 마음의 금심이 지금 오고 있다. 부부간에는 무언가 공방이 오면서 서로 간에 대화나 비밀이 쌓인 어떤 담이 쌓고 있다. 그런데 있는 자리가 아니든 바뀌든 불안하다. 왜냐? 사람이 자꾸 수산해진다. 뭐 이렇거든요. 어머니. 제가 지금 저희 애가 헛걸이 자꾸 보인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가 그림자가 자꾸 보인다 이러는 거여서 내가 볼 때는 그림자가 아니고 그냥 비닐봉다리가 있으니까 그게 그 에너지 져서 그런다. 아니라고. 그게 너무 반복적이다 보니까 애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애가 자꾸 헛걸을 보고 우울증까지 왔다. 뭐 왜? 다 뽑힌다고는 안 해요. 아니 뭐 누가 야 야 아들 이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들이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닌데 약간 흐리티하게?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대랜자도 안다른다. 그러니까 이새리 이사물게 아니 왜 자꾸 나는 하나도 안 돼. 대낮에 그것도 대낮에 가끔씩 그러는데 대낮에는 어쩌다 한 번씩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무 때고 그런다. 응 응. 다음에도 더 많이 하는데 근데 낮에는 그냥 조금씩 조금 그럴 때 있고 안 그럴 때 있고 그런데 나는 헐 많이 하는데 아들이 지금 돈 벌고 있지 않죠? 직장 다니고 있지 않죠? 우리 아들은 똑똑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죠. 근데 제가 맨날 곳곳이 보인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약도 저먹고 약도 먹은 지 엄청 오래 됐거든요. 제가 약을 취급하는 건지 근데 나 지금 저렇게 큰일도 없고 너희가 엄청 똑똑한 애인데 공부를 확신해야 되는데 지금 공부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똑똑하고 공부하고 있는 아드님을 두셨다. 자 우리 엄마 남편 계시죠? 그럼요. 직장 갖고 계시고요. 남편도 우리 엄마도 아들은 공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족들 나이 우선 남편 되시는 분은요. 우리 어머니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무슨 뭐 만물 박사야 밖에 나가서는 큰소리 못 치시면서 엄마한테는 아주 그냥 공학 박사고 무슨 뭐 그래 아주 그냥 아는 척을 무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쓸데없이 어디 나가서는 그 돈을 내다 버리는 일 놈한테 하다못해 커피 한 잔 사지도 않는 그런 조금 꽁생원이에요. 그리고 자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귀가 얇아요 엄마. 귀가 얇고 갑자기 목이 확 막힌다. 어 모가지를 비트는 것 같아. 지금 아들이 있잖아 마이수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아들이 말을 안 해. 자꾸 무언가 어두운 방 안에 골방 안에 내가 내 안에 갇히는 형국이에요. 갇히는 형국이고 이 아들이 머리가 똑똑하진 않아요. 머리가 똑똑하진 않고 그런데 참 그래도 바깥에 활동성이 있기보다는 꿈이 있던 아들이었던 것 같고 갑자기 얘가 한강 막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진짜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자기도 공부해 엄마 나 표시를 잃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고 방에 엄마 아주 그냥 우리 동생처럼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천재적인 남보다 이 아이는 정말 한우물만 열심히 판 거야. 한우물만 열심히 팠는데 중요한 건 어머니 나는 이 아들이 헛거가 보이고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내 안에 갇히는 것들이 조상의 바람 산의 바람으로 보입니다. 자 어머니 지금 길게 보면 해수로 4년 이내고요. 짧게 보면은 2년 이 상간 안에 4년에서 과거지사 4년 전 또는 2년 전 이 상간 안에 지금 무언가 산탈이 들어온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묘를 움직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묘를 건드리는 일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아들이요. 왜 우리 사탕 하나 두면 개미가 막 달려들어서 바글바글 꼬이듯이 나는 지금 아들 몸땡이가 그렇게 보여요. 영가가 한둘이 아니야. 겉도는 영가들이 아들 주변으로 사탕 하나에 막 개미들이 꼬여드는 것처럼 근데 그 원인자가 어디서 들어오냐면 이 산탈에서 들어오는 게 너무 뚜렷하고 유력해요. 근데 제가 시기적으로 길게 봐도 4년이고 짧게 보면 2년이야. 산을 건드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이 아들을 기준으로 그 친가든 외가든 제가 저희 부모님 명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돈도 필요하고 애들 또 키우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자랑 내니까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 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딱히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저는 외동 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묘짜리에도 부모님 잘 모시고 여태까지 잘 했는데 뭐 돌아가신 지 되게 오래 되셨어요. 20년도 넘으셨으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묘를 잘 가꾸고 했거든요. 근데 좀 담선 부모님도 필요하고 우리 애도 가르쳐야 하니까 뭐 묘짜리 뭐 부모님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 묘를 어쨌다고 그 뭐 당연히 제 재산이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팔았죠. 팔아서 돈이 묘는 어쨌고 묘는 뭐 뿌렸어? 뿌리다기보다는 그냥 좀 뭔 곳에 제가 잘 그런 게 있어요. 환자가 좀 돈도 많죠. 알아서 그렇게 그 선산을 팔아서 앤 밑구녕에다가 넣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도대체 왜 돈이 필요했냐고 그 산을 냅다 팔을 정도로 그리고 엄마 엄마 돈 나간 지가 이게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거든요. 고식이나 어 지금 우리 엄마가 50 그 지금 현재 아홉인데 음? 59인데 지금 50대 53세 이후로 엄마가 미쳐날뛰는 걸로 보여요. 응? 아니 엄마 돈 막 그렇게 어디다가 필요해? 아들 공부하는데 왜 필요하며 우리 엄마 돈 나가요 안 나가요? 큰 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어 좀 많이 큰 돈 어디다가 나가냐고 도대체가 돈이 제가 뭐 주식했어? 아휴 제가 주식을 할 수도 있는 대지도 안 됐는데 내가 나갔어 내가 봐서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제 좀 큰 저를 하나 좀 지으려고 니가 저를 왜 지어 아니 제가 아들 위해서 그러는 거죠 당연히 저를 왜 짓냐고 우리 반 미용실 있는데 스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미용실에 가다 보면 이런 얘기 하고 저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내가 얘기하는 거를 너무 잘 맞추시는 거예요. 야 스님이 머리카락에 있어야지 미용실을 가지 그 손님은 도대체 뭔데 미용실에 가가지고 좀 뺨을 하고 앉아있어? 어 스님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저희도 소개시켜줘서 저희도 가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스님이 대가리에 털이 없는데 미용실에 왜 있냐고 어 비군이라고 하시는데 비군인데 스님은 스님이시죠? 저래에 지금 다니시고 하는데 저도 저희들 소개시켜주고 거기에서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해서 저희 애가 차를 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를 지면은 어마어마하게 조금 지는 거 보다 크게 지면은 우리의 악기념 팍! 펼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저를 열심히 했는데 일참 좋잖아요? 어. 그리고 당연히 저를 크게 줘서 사본코시 해가지고 우리 애를 똥똥거리게 하고 잘살게 해주셨잖아요. 푸른 입장으로 푸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낚였구나. 응. 야!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무당이 점상에서 입을 열어야지 문 밖에서 입 열고 다니는 거는 그건 무당도 아니여. 사입이지. 어? 무당도 어른을 모신 신을 모신 사제들인데 내 점상에서 묻고자 하는 사람한테 입을 열어야지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묻지 않은 사람한테 나불거리고 지랄이야. 그게 점이겠니? 그게 으른말이겠니? 그것도 어? 대가리도 안 깎은 중년이 중년도 아니지 중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어? 그런 것들이 미용실에 가가지고 뻔해. 아이고 아들놈이 목 저기 뭐야 녹을 먹어야 된다 그러지? 크게 될 건데 조상이 공덕이 없어가지고 안 풀린다. 뭐 이딴 소리 안 하디? 그런 소리 했죠. 네. 그런 소리 하면서 조상한테 공들이라 했지. 근데 이게 오비라처럼 맞아 떨어졌네.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니까 어이구야 우리 엄마가 어? 서방한테는 정이라고는 1도 없어. 아들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 엄마 어? 아들이 그것도 스물내서 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1차 시험을 보니까 완전히 얘가 수제 중에 수제고 어? 지금 뭐 한동훈이처럼 막 이렇게 될 것 같고 어?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이제 신덕도 좀 필요하고 부처님 전에 이렇게 뭐를 갖다 바치면 어? 대대손손 아들내리도 잘 되고 이렇게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를 갖다 버쳤는데 얼마를 어디서 돈이 나왔어? 어디서? 제가 뭐 가진 거는 뭐 몇 자리랑 이제 월급 잘자리 보는 거하고 얼마를 달래? 거기서 한 10억 정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10억까지는 아직 못 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 전부 7억 몰래 좀 가져 놓은 게 좀 있고 아 집이 엄마 집이 엄마 명의였어? 3명이죠 7억이 제 명의로 돼있죠 뭐라고? 제 마음대로 제 명의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뭐 남편으로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고 환자 하네 아들만 잘 되면은 뭐 얘기하고 뭐 돈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는데 그거까지 거 돈 얼마 된다고 그럼 다겠어요 당연히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아들 뭐하고 있어 미쳐가지고 낡겠네 지금 공부를 공부도 수급되고 어 엄마 그래 집구석에 뭐 담보 잡혀서 어 사기당할 수 있지 그거는 그럴 수 있어 돈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외동딸이라 그랬나 아까 네 친정에 응 잠네 그 부모 죽어서도 이래서 눈을 못 감는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어 그 외동딸이라고 고명딸이라고 그래도 있는 집에 외동딸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 길었으면은 이 나이 처먹고 이렇게 철이 안 들었을까 어 니 부모가 니 부모가 누워있는 묘짜리를 갖다가 냅다 팔아버려 중대가리한테 어 절 지어준다고 이게 말이냐 소냐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야 조상을 잘 받들어서 뭐 자손이 잘 되는 경우는 봤어도 조상의 묘를 냅다 팔아가지고 중 밑에다가 돈 갖다 받쳐서 자손 잘 되는 경우는 내 못 봤다 중위 모시는 게 부처가 니 조상은 아니잖아 어 니 조상은 아니잖아 부처가 그렇게 대단해 뭐가 대단해 어 부처가 나 알까 몰라 응 성인이요 말 그대로 응 훌륭하게 살다 돌아가신 성인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게 어 보살 행위지 응 그분이 틀린 바는 없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가진 유혹에도 많이 걸리고 바르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나 부처 어 공자님 같은 성인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 그거는 좋다 이거요 하지만 그렇다고 조상 나물나라 하면 안 되지 응 조상 나물나라 하면 안 되지 그것도 어 너희 어머니 아버지만 누워있던 산소 아니었을 거야 모두 선대까지 적어도 증조모 증조부까지는 있었던 산소라고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묘가 적어도 6개 이상이 됐다는 건데 그거를 다 냅다 그걸 다 파물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분명히 니가 뿌린 것도 있어 너는 뭐 잘 갔다 모셨다고 하는데 그래 봐야 너희 아버지 어머니 어? 유골밖에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째냐고 그 묘 파가지고 이거 다 어째냐고 뼛가루들 뼛가루 잘 얘라 이년아 정신 좀 차려라 이년아 니 새끼 뒤져간다 어? 모가지가 콱콱콱 막혀 목이 다 들어간다고 애가 그래서 이 걷고 있니? 지금 니 아들 삐쩍삐쩍 말라갈 텐데 헛걸을 보는 건 헛걸을 보는 것 애가 물 한 모금 넘어가기가 어렵다고 삐쩍삐쩍 말라간다고 어? 내일 모레면 황갑이야 하지마 정신 차려 근데 그 참 뭐라 말을 못해 황당하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무지한 인간아 어? 절지어다가 받치면은 애가 그냥 승승장구 돼? 하루아침에? 그렇다고 잘 모시던 선산을 그걸 때려 엎어? 선산까지 팔아서 갖다 받쳐? 그래서 모두 얼마가 간겨? 한 지금 현재 18억 정도 그래서 절은 잘 지어졌냐? 내가 보기에 절 꼬라지도 안 나오는데 기둥만 그 돈 다 갖다 받쳤는데 그러면은 기둥 기둥만 짓고 지금 절 꼬라지가 똑바로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 짓고도 남을 돈이다 니 아들 살려야 돼 어? 아들 하나잖아 새끼 더 있어? 에라이 에라이 전태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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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도 없지? 없지? 내 맘대로 종단이야 내 맘대로 종단 어? 적어도 메이저 종단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 어? 육고기는 먹어도 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뒤로다가 사기는 쉽게 못 친다고 야 이거 법적 공방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법적 공방이기 이전에 돈은 그렇다 치고 아들냠이 다 들어가요 밥은 먹냐고 애가 밥도 못 먹는 것 같은데 지금 뭐가 제일 칵칵 막혀 아들 얘기하면 엄마 레드썬 야 내가 너 안 불렀다 용근이가 대답하고 하자 정신 차려요 엄마 어? 하도 기가 막힌다 이거 대리비냐고 애가 미처 날뛰잖아 이거 어떡할 거냐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엄마 여기서 4개월 더 지체되면 애 못 구해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어? 엄마 남편 잃고 애 잃고 하게 생겼어 돈은 돈대로 잃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미쳤네 진짜 이 아줌마가